자 일어나셔서 춤추세요 때가 막 비워지는 새 마늘 철새 따라 찾아온 조각선생님 열아홉살솜 세시가 충전을 마친 사람들 조각선생님 서울러 가지마 가지마 해! 출발! 하! 고맙습니다. 예! 출발! 하! 나를 나를 해 하! 아! 아! 나 멀맨 세이네 달빛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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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깨 불길이 참문만은 빛에 오니 저다! 좋다! 기릿하냐 그게 타볼 그게 타볼 흠산도 동산도 아나씨 자 킬랩버스 할께요 좋았어 좋다 렛츠츠츠츠츠 좋아 좋아 렛츠츠 집에 뽑힐게 피를 위해 남쪽 나란의 고향 어라운 너비에 저 바삭들 그리스도 미라해 자주 고른 입에 울고 눈물 흘리며 이별을 불러줄게 모비들의 사랑 우리 트랙잎을 다 올려주자 우리 트랙잎을 다 올려주자 트랙잎을 다 올려주자 이래 남쪽 나란의 고향 언덕 위에 저 산다 이 이스라엘이다 하이 일에 운 lay 눈물 흘리며 을 우리 그 이별앨에 불렀 들 들 몰인 사랑 good 헤이 마무리 잘 된 것 같아요? 앵콜! 앵콜! 앵콜 지금 항의하도록 마무리하랍니다. 저희들이 2시간 반 정도 함께 청구 또 계신 우리 시민들도 계시고 상남동 프렌치 공연의 중심에 도시잖아요. 이런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우리 시청에도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제일 오늘 끝까지 계신 우리 시민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휴가 한 8월 15일만 지나고 나면 조금 살살할 것 같아요. 그때 다음에 또 우리가 9월에 또 한 번 더 만나뵙는 걸로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. 자녀! 경매! 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. 고맙습니다. 에헤스! 네! 에헤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